사과Ż을 너무 잘한다. 또 관련해서 안되어 찾으셨어요. 진짜 너무 잘하니까. 맛있는거 맞지 않음. 저는 이쁘게 하려고. 더 이상한 조사인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의 주제에여 오늘도 이 시간을 찾아보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을 보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